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상 위에 32인치 LCD가 2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은 크로스오버의 3232U 모델이죠. 사진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이그조방식의 패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3232U 모델입니다. 동급의 패널이 들어간 메이저 벤더들의 모델은 가격대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300만원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크로스오버의 3232U 모델은 출시가가 60만원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백색 균일도가 상당히 균일하고 퀄러티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PS 방식의 패널 중에서는 최상급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 샤프의 일본 샤프사의 이그조방식의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LG의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 모니터 32GK650F 그렇죠. QHD144Hz 모델입니다. 뭐 그 저기 그 지역의 뭐죠. 마켓에서 당근마켓에서 약간 하자가 있는 것을 10만원 안되는 가격에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게임왜냐는 아니지만은 한번 썩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QHD1440 모델이고요. 왼쪽에 이게 3232U는 4K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진을 할 때 클래식 사진기를 수십 대 이베이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필름이 냉동고에 한 50개 정도 보관이 돼 있습니다. 한 20년 전 20년은 아닌데 한 15, 4, 5년 전에 쓰던 필름들이 아직 사용을 못하고 냉동고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요게 저 그 그 휴스튜디오라는 데서 아 그렇죠. 사진인화기 그렇죠. 사진인화기 보정용으로 출시된 이미지인데 요것은 왼쪽에 요는 이거는 그 엔두라 코닥 프로페셔널 페이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인화를 안 해봐가지고 코닥의 엔두라 프로페셔널 페이퍼에 해당 영상을 이렇게 출력을 해놓은 페이퍼고요. 오른쪽에 작은 페이퍼는 동일한 영상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후지필름 그렇죠. 후지필름에 그 그 출력기를 통해가지고 사진 출력기를 통해가지고 사진관에서 동일한 영상을 출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색감 쪽에서는 조금 그 깊은 색감이라고 할까요. 짙은 색감. 왼쪽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출력을 했음에도 왼쪽에 그 그렇죠. 요거 코닥 페이퍼 코닥 기기를 통해서 코닥 페이퍼에 인화를 한 그 인화물은 약간 좀 보시다시피 색감이 좀 풍부하죠. 색감이 풍부하고 약간 옐로우 톤이 가미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후지필름에 이 인화기를 통해 가지고 출력한 출력물은 보시다시피 약간 그렇죠. 중립적인 색감이죠. 중립적인 색감. 약간 캐논라이크한 색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논의 카메라들, 렌즈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들이 보여주는 스탠다드한 색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물빠진 색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색감이죠. 이렇게 출력물과 대비를 해서 화면에 보이지는 이 색감들이 과연 출력 그렇죠. 억대 단위를 호가하는 사진 전용 인화용 프린터에서 출력된 결과물들과 얼마나 근접한 색감을 보여주느냐 정확도를 보여주느냐 이것은 사실상 지금은 P3 영역에 영상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죠. 어도브 RGB 기반의 이러한 인쇄 산업이랄까 또 출력물을 필요로 하는 산업 영역에서는 어도브 RGB의 색영역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모니터는 어도브 RGB 전용 그러니까 사진을 하는 목적은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수령이든 대형이든 출력을 해서 그 출력물을 감상하는 것이 목표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뭐 스킨을 한 이미지와 출력물 그렇죠. 페이퍼에 출력된 영상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엄청난 비용을 받아 가면서 모니터와 출력물 사이에 갭을 줄여주는 그 어떤 작업을 대행해 주는 컬러 매니징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모니터는 그런 출력물과 프린트 인화물과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의 갭을 최소한도로 줄여주는 그것에 특화가 된 어도브 RGB 전용 모니터이죠. 그렇죠. 32326 크로스오버에 이그조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닥 보다는 이쪽에 후지 출력기와 상당히 이미지가 굉장히 색감이 좀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00% 매치는 아닌데 이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오른쪽에 그 VA 패널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VA 패널이죠. 32GK 650F 모델은 일반적으로 게이밍 모니터로 알려져 있는데 게이밍 모니터는 이제 이러한 사진 작업이라든가 출력 인쇄물 보정을 하는 데는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 모니터는 아닌데 얘도 보시다시피 뭐 그런대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이 에이밍 모니터 뭐 출력물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매치를 이루는 어떤 그림 그런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그러나 상당히 출력물과 최종 인화물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그 모니터의 성격이 다이긴 합니다만 자, 밑에 그 그라데이션 영역을 봤을 적에는 그라데이션 영역이죠. 회색조 그라데이션 영역을 봤을 적에는 역시나 어도브 RGB 전용 모니터가 그렇죠. 굉장히 왼쪽의 모니터가 훌륭한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 VA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죠. 출력물과 비교를 해봤을 적에 회색조 그라데이션 영역이 약간 좀 출력물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자기 인화물 이렇게 샘플 인화물의 눈에 띄어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메인모니터 두 대를 LCD 모니터를 이렇게 출력물과 비교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왼쪽의 모니터는 뭐 캐런마켓에서 20만원대 중반에 중고로 구했고요. 오른쪽에 32 EGK60 FA 같은 경우는 약간 결점이 있는 모니터인데 저렴하게 얘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